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인상이에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치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도 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평균이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여름이면 평균 인상 더 나오죠.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여름일수록 평균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만원 안팎 오를 겁니다. 가스나 전기요금, 웬만한 가족들은요. 만원 안팎으로. 지금 이게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계속 피켓팅하고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국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도 안정시켜주거나 아니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가 심하니까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상위 20%는 제외하고 나머지 80%한테 지원을 해주면 버티잖아요. 제가 독일 예를 다시 한번 듣게요, 여러분. 독일은 작년에 12,000원짜리 패스를 줘서 6월달, 7월달, 8월달 세 달 동안 한 달에 12,000원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고유가, 고물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물가 급등의 고통에서. 12월달 가스비를 정부가 대납해줬습니다. 국민 전체의 가스비를요. 에너지위기, 고물가로 시장님, 국민도 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석유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겠다 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서 독일이 2040년, 50년 되면 재생에너지 100% 국가가 됩니다.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위험한 온전에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기오염을 만드는 석탄 발전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갈등화는 석유에 의존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바람과 태양으로, 수자원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수입에 의존을 들어야 되면 에너지가 폭등해도 가격을 인상 안 시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죠, 여러분. 재생에너지 줄이고 있죠. 온전 더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서민, 중소상공인, 중산층들의 생존을 폐기하고 너희들 한번 뒤져봐라, 죽어봐라는 시기입니다. 공공연가 급등시켜버립니다. 이자 때문에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제가 마지막 호소가 뭐였습니까? 작년 올해 봄에 12월, 1월, 2월 난방비 폭탄 거쳐서 4분의 2분기, 이제 여름 앞도 지금 4분의 2분기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일부터. 그러면 지금이 5월이에요. 벌써 지금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 낮부터 엄청 덥다는 거 아니에요? 초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어떻게 난방비 고통으로 고통받아서 이제 조금, 아이고, 조금 덜 나온다. 관리비, 그래도 관리비 엄청 나오는데. 3, 40만 원씩 나오는데. 숨죽여 사는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5월달, 6월달 전기료 폭탄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가스 폭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뜻이 있는 정부라면 여름은 피해서 여름은 피해서. 4분의 3분기 때 조금 이상하고 또 4분의 4분기는 겨울이니까 또 피해서 그다음에 물가 좀 진정되면 어쨌든 물가는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있으니까요. 내년에 올려도 되잖아요. 너무 적자가 심해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리더라도 4분의 3분기 올리고 여름 피해서. 내년에 또 좀 올리고. 물가가 좀 진정될 때. 그다음에 올리더라도 서민 중산층은 독일 정부처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들,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들이 10만 원, 20만 원 수당을 줬어요. 물가 급등 수당, 난방 미치원 수당. 그걸 윤석열 정권이 협박해서 못하게 한 정권입니다.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5주간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서 무지출 챌린지, 무일분 챌린지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거짓말. 박정희 회장님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국민들이 지금 거짓말을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박정희 안진걸, 김윤상 피디 이런 분들이 모여들어요. 거기서 돈 안 쓰고 일주일 사는 법을 서로 공유를 해요. 누가 돈을 쓴다고 하면 욕을 해요. 그걸 왜 돈을 쓰냐. 지하철 3코스 정도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 탄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당장 지하철역에서 나와. 그 정도면 걸어가. 만보기 깔아. 100원 나올 거야. 돈 보고 걸어야지 왜 돈을 쓰고.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4,500원이에요 담배가. 이 사람아 당장 편의점에서 뛰쳐나와. 흡연실로 달려가. 간접입은 충분해. 그렇게. 그 지방에 진짜 이게 다 써져 있어요. 정말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에서나 슈퍼에서 가장 물 싸게 사는 법.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제일 싸다 1, 플러스 1다. 막 정보를 올려. 베스트 댓글, 베스트로 뽑힌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하러 물을 돈으로 삽니까? 식당이나 사무실 가서 물을 받아오십시오. 식당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무실 가서 물을 받으십시오. 사무실, 직장에 없는 사람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은행에 가세요. 은행이나 공공에 가면 물 다 주잖아요. 물 받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 저도 가방 안에 피트핑 하나 있어요. 하고 공공시설 가잖아요. 은행 갔다가 항상 물 받아놔요. 저도 그래요. 편의점에서 물 사는 게 아까워요. 은행에 돈 찾을 때 수수료 1,200원이면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래서 수수료 나오면 안 찾아요. 그 다음날 내가 거래한 은행에 영업시간에 가면 수수료 안 나오잖아요. 참아요. 급한 일,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구잡이 올려요. 고물과, 고유과,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까지 있는데 거기에 다시 공공교 또 올려요. 여름 앞두고. 이건 국민들이 죽여라는 겁니다. 죽여라는 겁니다. 국가 걱정, 국민들의 민생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도 지원 안 해줘요. 그래놓고. 무슨 지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원대책 딱 하나 나왔죠. 긴급생계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신용 20% 이하에만 줘요, 그것도.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됩니까? 가면 줄 서 있는데요. 100만 원인지 알았더니 갔더니 50만 원을 빌려주고요. 세상에 이런 때려죽을 놈들. 이자를 무려 16%를 적용받습니다. 긴급생계자금 맞습니까? 긴급고리대라고 해야죠. 학자금 대출 이자도 1.7%를 빌려줍니다. 문제는 전부터 엄청 떨어뜨려 나와서. 그다음에 대학생들, 학부모들 생활비 대출해 주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외에요. 한 학기에 150만 원씩 1.7%를 빌려줍니다. 대학생이나 학부모는 조금 더 살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진짜 50만 원 16% 빌리는 분들에 비하면. 참 민생이 앞으로 하반기 때도 계속 중요한 이슈로 전하실 것 같은데.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대거 모여주십시오.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날 3시에 시국법회. 윤석열 퇴직을 위한 승려들과 불교학의 시국법회. 수천 명. 승려들과 신도들. 5시에 대규모 집회. 촛불 집회. 전국 집중. 7시에 자아중도 합작 집회.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주십시오. 집권 1년도 이제 지났고요. 그다음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탄핵이나 윤석열 아웃 선언했고. 민주당만 남아있는 민당도 어쨌든 의원들이 계속 집회에 나오잖아요. 서영가 최고위원 장경대 최고위원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박잔대 최고위원한테 발언 요청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이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1년 퇴직이 다비다. 피켓을 안진골 소장이 들고 계신데요.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또 축불 집회에 함께할 수 있으니까 아마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생중계로 함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생중계도 보시되 현장 놓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 의하면 집회에 가고 싶어도 뭐 하라고 하냐. 차비 듣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미안해요. 웬만한 거리는 걸어오시고 차비에 뭐 나오면 차비 물값 정도 드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웬만한 거리는 걸어오시고 장거리는 버스나 지하철 정도로 곧 있으면 이제 지하철 버스 통합해서 생기거든요. 제가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30% 정도 저렴해요. 그거 이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야당들께 내부총지라고 기득권화 되어 있고 이럴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ESIND 공흥지구에 윤석열 본인이 연루되어 있고 김건희 연루되어 있고 최은순이 연루되어 있고 그 자들이 주범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은순이랑 김건희는 쏙 뺐잖아요. 김성교도 뺐고 이거 탄핵 사야 됩니다. 수사방이에요. 공무집행방이에요. 공무상 기밀 두솔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담당 수사관을 침식해 부른 것은 공갈이 될 수도 있고 협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총선 전에 더 윤석열한테 제대로 맞서고 민생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이 두 가지 시대적인 과제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열심히 안 하면 다음 총선에 당신들 국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 안 해버려요. 열받아가지고 외면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안 김건희가 하도 난리 피우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혹시라도 아세요. 막 쇼하다 보면 또 올라가 이준석 같은 사람 영입해가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보다 더 낫다 하면서 야당은 또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의당, 진보당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 기본소득당 몇 표라도 분열되면요, 분산되면요 조직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대형교육 끼고 있고 구구단체 끼고 있고, 정강은 끼고 있고 심지어 통일교육 신천지까지 이 땅에서 도와준다는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당이 이겨버릴 수 있어요. 제발 좀 야당들, 피눈물 나는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당장 퇴진 탄핵은 아니더라도 강력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 이렇게 명백히 공지구 비리 같은 것은 완전히 정말 탄핵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건 탄핵사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운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됐잖아요. 지금 윤석열 탄핵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탄핵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민생문제라도 제대로 합니까? 서민중산층 중소상공이어서 지금 뭐 하나라도 야당이 관찰시킨 게 있어요? 윤석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자라도 하나 감면을 시켰어요. 물가를 하나도 제대로 지원해줬어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 한 20군데 확산되다 말았잖아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라도 다 지원을 하든지 민병두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님, 이동준 당내 민생파들이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많이 하고 맨날 토론도 했어요. 지난주도 이것도 했어요. 민생경제 토론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항에. 당력을 길러서 의원들이 전부가 뭐 하나라도 따느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은 이재명 대표까지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이다. 그다음에 옛날에 민생문제 해결하던 그런 건 다 어디 갔냐.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민주당이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서 못하냐. 하고 아쉽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야당이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안진권 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티비 150만. 아직 잠깐만 저. 아직 안 됐습니다. 제 방송 때 딱 됐으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다만. 좋습니다. 오늘 안에 제 방송을 더 이제 좀 이따 보실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우리 오마이티비 후원회원 가입. 오마이뉴스 심마니클럽도 꼭 가입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안딩글티비. 양희삼티비. 우유종티비. 임센티비. 인사이트티비. 우리 민생경전구소 자매티비들. 또 함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